하왈 휴즈입니다 자 지난번에 어몽어스 짝퉁 게임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새로운 짝퉁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무한으로 인포스터가 되는 어몽어스 짝퉁 게임 오 이건 뭐 어몽어스 3D 버전이군요 일단은 위치가 그 저쪽인거 같은데 항해실인거 같은데요 자 바로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간단해요 그냥 죽으면 됩니다 으아 인포스터다 인포스터 제가 인포스터가 되어서 크루원을 전부 썰어버려야되는데 그냥 썰으면 들키죠 이거를 안걸리게 썰어야 된다는거군요 약간 퍼즐게임같은 느낌이네요 머리를 살짝 써야되는 게임이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죽이면은 후덜덜 후덜덜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썰어질게요 하하하하하하 짝퉁 게임중에서는 그나마 할만한데요 자 이거같은 경우에는 사보탓이 딱 문 닫아주고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한 상태에서 죽어 임마 문 열고 일로와 너도 일로와 와우 와 짝퉁 게임인데 이거 현재까지 만들어놨네 바짝 벌고 빠지겠다 이거죠 이거 제가 휴지를 좀 얻어놨거든요 휴지 임포스터 갑니다 요거같은 경우에는 자 닫아주고 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얘부터 썰어야 됩니다 썰고 썰어채끼고 문 열고 일로와요 잘가라 과자 이지하구만 어 이번에는 바깥이네요 이거를 먼저 깨부셔야 소리가 나가지고 애들이 들어올거 같은데 벤트를 타구요 썰어아아 얌 얌 얌 하하하하 아직 근데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굉장히 쉬운데 어 전기실이네요 깨부신 다음에 하아이 잘가고 이번에는 뭐죠? 이거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들어가서 어머머어머 야 이거 어떡하냐 난리났다 한사이에 샤랄랄라 들어가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얘부터 빨리 썰고 아 잠깐만 안돼 아이고 문부터 닫았어야 되는데 아아아 자 문부터 닫고 썰어 썰어 제낀 다음에 벤트 들어갔어 예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애들 멋쩔 줄 몰라 할 때 얘부터 썰고 아 잠깐만 아 벤트 막았어야 되는데 No 자 사보타지 걸어서 문 닫고 썰어 제끼고 벤트 들어간 다음에 자 문부터 닫고요 이루와 어떻게 우리 깜정이 너 혼자 남았네요 하하하하 죽어 임마 자 레벨 9 맵이 점점점 넓어집니다 여기는 의무실인 것 같네요 요거로 깨부셔서 어그로를 좀 끌어야 한 다음에 얘를 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썰고요 마지막 잘 걸어라 와 잠깐만 이건 조금 복잡해 보인다 일단은 문 닫고 얘부터 일단 썰어 아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얘도 닫아야 돼 얘도 닫고 그 다음에 얘 썰고 얘까지 썰고 그 다음엔 벤 들어갑시다 자 두 명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아 저의 선택지는 뭘까 음 얘부터 썰어 이리 와 임마 너도 임마 잘 가라 와 이제 슬슬 좀 복잡해지는데 자 이번엔 저를 동시에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귀찮은데요 이거 우선 그러면은 깨부십시다 죽이고 나서 얘도 뒤로 돌아가서 마무리 쉬운데 난이도가 막 뒤죽박죽이야 오 새로운 패턴 추가됐다 어 요거를 고치면은 어떻게 되는거죠 같이 고치고 뒤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도 고쳐 아 세 개 다 고쳐야 되나보다 여기도 고쳐 다 딴짓하고 있는 사이에 얘부터 죽이고 얌 얌 얌 얌 얌 어 보자 보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단은 문부터 고칩시다 지금 이거 대놓고 벤트 주 readers 하면 안 되거든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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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긴 죽어야지 임마 urun 뭐야 벤트 타고 문 닫고 히히히히 어떡하지 나 어 왜 이게 아니야 아 자 썰고 요 아 오자마자 썰었어야 되는구나 아하 까비 일단 뭐 첫번째 짝퉁겜 한번 플레이 봤었는데 저번 짝퉁겜에 비해서는 최소한 게임하는 느낌은 났습니다 그렇게 썩 재밌진 않습니다 계속 반복된 패턴 느낌이라 짝퉁이 짝퉁이죠 뭐 자 다음 다른 짝퉁 게임 준비했습니다 이건 또 뭐 어떻게 하는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터치하면 이얐이.. 이얐이.. 어묵언스 꼬맹이들을 옮기는 그런 게임이군요 이거 나 이거 이 게임 방식 자체도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해서? 단체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 들어가라아 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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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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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removing because 캡틴 아메리카 앤 아이스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하고 들어가요 내려간다 야간 귀엽 entrada 잠깐만 이거 그냥 여기 가로지르면 어떻게 되죠? 어머어머어머어머다 썰립니다 그러면 여기 살짝 달랑말랑해서 들어가면 안될까? 게임이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자 오늘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머스 짝퉁게임 또 플레이 해봤어요 일단 저번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높기는 한데 그래봐야 짝퉁게임이라는 거 이거 뭐 짝퉁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이름을 따로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